자 이제 교재 391페이지 보십시오. 자 작년 문제 한번 맛보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출제가 되나 자 1번 A건물에 가비 소유권 전능기 청구권 가등기 2016년 4월 3월 4일에 가등기 쳐놨다 자 이제 사례 문제로 물었죠. 3월 14일 키워드 치셔야지. 문제 푸는 방법 사례. 사례 문제로 나오면 뭐 끔이지 뭐 1분이 안걸려요. 문제 푸는 패턴만 느끼시면 가비 가등기에 따른 가등기에 의해 2006년 16년 10월 18일 본등기 했다. 본등기 한 날짜는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어. 키워드를 치면 안돼. 가등기 자 고개 들어보세요. 왜 가등기 친 날짜를 키워드를 치셔야 되느냐 나중에 본등기 하면 본등기 하는 건 아무 날짜가 의미가 없다 그랬죠. 왜 본등기 순위는 뭐 해야 한다?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면 가등기 쳐놔는 날짜가 키워드가 돼야지 본등기 한 날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3월 14일 하나만 쳐놨죠. 자 그럼 10월 18일 본등기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등기 중 직권말소 형광편 쳐야죠. 직권말소. 문제를 뭐를 묻는지 사례 문제를. 자 그러면 고개 들어보시고 우리 이걸 배운 거를 먼저 균형을 잡아보고 그걸 대입해야죠. 소유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등기는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순위 3월 4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중간처분 등기는 직권말소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직권말소 못하는 건 뭐를 직권말소 못한다랬느냐. 첫 번째 기억해보세요. 가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 직권말소 못한다랬죠. 그럼 여러분들이 쳤던 뭐가 직권말소의 대상 안되는 거야. 3월 14일 먼저 날짜되어 있는 걸 쳐나가야지. 그건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잖아. 그러면 가요. 자 가요. 2번 보세요. 언젠가 2번. 그렇지. 뒤에 읽었다가는 그건 문제 자체를 아예 풀지도 못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3월 15일이잖아. 왜? 그럼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하면 본등기 순위가 3월 4일로 소급이 되기 때문에 3월 4일보다 선순위 권리이기 때문에 2번. 3월 15일은 직권말소의 대상이 됨 안 됨? 됨. 왜? 가등기 이후 날짜잖아요. 가요 등기가. 됐죠? 그러면 3번 보세요. 몇일? 2월 5일. 뒤에는 읽으면 안 돼. 다 트리기야. 가등기보다 선순위 날짜잖아요. 그럼 직권말소 못함.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 이렇게 나왔죠. 그럼 4번, 5번은 공통점이 있네.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가면은 뭐로 들어가요? 부기. 그럼 부기등기로 들어가면은 직권말소의 대상, 직권말소 못함. 직권말소 못함으로 가잖아요. 그럼 마무리. 1번 가보세요. 대항 찾으셨어요? 고개 들어보세요. 대항은 뭐가 대항이냐면 주택임차권은 고개 들어보세요. 7월 살이 중요한 게 아니죠. 주택임차권은 뭐하면 대항력을 인정해 주죠. 등기된 날짜에 대항력 인정,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력 인정.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력 인정해 주죠. 언제? 전입 신고. 전입 신고이래. 그럼 언제서부터 대항력 인정된다는 거예요? 전입 신고 일부로. 주민등록 전입 신고 일부로 대항력 인정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전입 신고일을 못 써놨잖아. 대항이라는 법률 유형을 쓴다는 것은 여러분들 키워드 문제 못 줬어요. 가등기 날짜 언제? 3월 4일보다 전에 전입 신고돼 있다는 걸 표현할 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3월 4일보다 먼저 전입 신고돼 있다는 걸 표현할 때 먼저 날짜를 갖다 구체적인 날짜를 쓸 수 없으니까 뭐라고 법률 유형을 표현한다?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럼 1번 직권말수 못하죠? 3번 2월 5일 가등기보다 3월 4일 선순이니까 직권말수 못하죠? 4번 5번 부기등기로 돼 있으니까 직권말수 못하죠? 그러면 직권말수 할 수 있는 건 몇 번? 2번 이렇게. 문제 패턴을 처음 읽어서 지금 오래 걸리는 거지. 패턴 한 번만 익히시면 이거는 갖다가 패턴식으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쉽게 풀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서부터 익숙해지시면. 자, 됐어요? 자, 이제 교재 394페이지. 자, 갑니다. 자, 이거는 갈게요. 자, 이쪽. 살래요. 가처분 등기. 20, 21, 22, 23, 24, 25까지 매년 출제되었다가 작년, 재작년 두 번 쉬고 있어요. 제가 이제 다시 출제될 때 했어요. 자, 그럼 갈게요. 두 가지 하셔야 되는데. 가압류 등기하고 가처분 등기. 이건 둘 다 일반 가압류 가처분이 아니라 부동산을 전제로 하는. 왜? 부동산은 등기가 돼 있으니까. 가압류 가처분은 부동산 이외에 대해서도 가압류 가처분을 거는 게 민사소송법의 일반 원리인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가압류 가처분은 부동산을 전제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존하기 위한 건데 어떤 채권을 보존하고자 하느냐 하면 가압류는 금전 채권 보존하기 위해서. 가처분은 금전 외의 채권 보존하기 위해서. 자, 이제 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이 땅 소유자고 그럼 등기기록의 소유권이 지금 이렇게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갑니다. 갑이라는 사람에게 자, A가 돈을, 자, 5천만 원을 빌려줬을 때는 5천만 원을 빌려줬을 때는 담보 없이 친구관계를 해서 자, 선의로 빌려줬는데 친구가, 자, 돈을 갖다 갚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그럼 돈을 갚지 아니하면은 친구의 땅이 있는 걸 갖다가 알고 있죠, 채권자가. 그러면 채권자가 법원에 찾아가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에 가서 가압류 결정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등기소에 가압류 해달라고 촉탁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났던 기출문제, 법조문이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땅이 있는 걸 갖다 찾아내면 5천만 원 채권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A라는 사람이 등기소에 이렇게 가압류 등기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가압류 등기 신청을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죠? 왜? 가압류 등기는 법원에 촉탁에 의해서 하는 거지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를 신청했다가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작년에도 출제됐던 겁니다. 29주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당하여 각하한다. 가압류 등기는 어디에서?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에 촉탁에 의해서 가압류에 하는 것이지 채권자가 직접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를 신청했다가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당하여 각하. 두 번째, 가압류 등기하는 것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니까 어디에 등기한다? 갑구에 이렇게 가압류 등기하죠. 그러면 촉탁, 접수는 접수번호 기록하고 법원에 가압류 결정된 사건 번호 기록하죠. 그 다음에 가압류 채권에 기록하고 가압류권자 A 이렇게 등기하는 겁니다. 자, 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였기 때문에 어디에 등기하는 것이고 갑구에 등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을구의 전세권, 저당권을 목적으로도 가압류할 수 있음 없음? 있음. 그럴 때는 부기 등기로 하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서 가압류 등기로 할 때는 자, 소유권을 가압류 걸 때는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를 걸 때는 무슨 등기로 하도록 돼 있다? 부기 등기로 하도록 돼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이번에는 금전 외의 채권을 보존하는 가처분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갑의 땅이 있었고 등기세 등기기록이 소유권이 지금 이렇게 등기기록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땅을 갖다가 A와 매매계약을 이번에는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은 그에 따른 계약금 치러갖고 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태인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갖다가 또 B에게 또 팔았네. 이중매매했죠? 그러면 제1매수인이 매도인이 이중매매계약 체결한 사실을 알면은 법원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자, 법원으로 찾아가서 이 땅을 갖다가 나 매매계약서를 썼으면 나중에 중도금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나한테 발생하걸랑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갖다가 보존하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왜 가처분을 신청하느냐 하면은 이 경우는 돈을 빌렸기 때문에 금전 채권 보존하기 위해서 신청한 거기 때문에 가압류지만 이 경우는 매매계약서 쓴 매수인이면은 나중에 계약금에 따른 중도금 잔금 치르면은 매도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매수인에게 생긴다. 소유권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긴다. 소유권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은 무슨 채권? 금전 외의 채권이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뭐를 신청해야 된다? 가처분 신청을 이제 제일 매수인이 하는 겁니다. 그럼 가처분 결정이 법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기소에 가처분 결정 내린 법원이 가처분 등기해달라고 촉탁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가처분 등기도 관공서에 촉탁이 있어야 등기되는 것이지 채권자가 직접 등기소에 와서 가처분 등기 신청했다가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당하여 각하 이 자리가 다 기출문제 자리고 자 그 다음에 그럼 가처분 등기 촉탁이 들어왔을 때는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등기? 값구에 등기하는 것이지요. 그럼 만약에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도 가처분을 걸 수가 있음 없음? 있음? 그럼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가처분도 금전 외의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가처분은 똑같이 가압류와 똑같이 금전 외의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소유권에 대해서 가처분 걸 때는 주등기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등기는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등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등기부에 2번 가처분 등기 등기하죠.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중간 점검 자 이게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가처분 촉탁이 들어왔으면 가처분 등기 해주죠. 자 또 하나 갑니다. 만약에 1번 소유권이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미등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등기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 촉탁이 있는 때는 소유권이 등기가 안 돼 있는 부동산의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등기 촉탁이 있는 때는 가처분 등기를 각하한다 각하지 아니한다.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 촉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가처분을 올리려면 2번으로 올려야 될 텐데 1번 소유권이 등기가 쳐져야 가처분을 올리잖아. 1번 등기가 소유권이 등기 안 쳐진 상태에서 가처분 등기 촉탁이 들어오면 법원에서 올려달라는 가처분 소유권 아직 등기 안 쳐져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올려달라는 가처분 못 올려 그걸 각하하는지 아니면 가처분 등기할 수 있는지 있다. 언제? 미등기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촉탁이 있는 때는 1번 소유권 등기를 누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한 후 2번 가압류등기를 실행하고 미등기부동산에 법원에 가처분이 들어온 때는 1번 소유권 등기를 누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한 후 가처분 촉탁등기를 수리해서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죠. 자 그 다음 그럼 가처분 등기 되면은 자 여기에서는 가처분권자 마찬가지로 A 이렇게 되면 이외에 마찬가지 P보정 권리는 보존받고자 하는 A가 보존받고자 하는 채권을 여기다 등기하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처분금지 내용 양도 설정 일체 처분 금지 이렇게 이제 적히겠죠. 법원에 가처분 결정 사건 번호가 여기에 적히겠고 자 그러면 이게 가압류등기 가처분 등기입니다. 이 정도를 이제 가압류와 가처분 등기 변별할 줄 아면 이 정도 금전 채권 보존하느냐 금전 A채권 보존하느냐 금전 채권 보존하기 위한 금전 A채권 보존하기 위한 가압류 가처분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들어오면 어디에? 갑구에 소유권 외의 거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은 을 구에 등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이제 공통적으로 꼭 알아야 될 사유고 시험에서는 이쪽으로 이제 갑니다. 가처분 등기에서 가처분 등기 했죠. 그러면 가처분을 매수인 제1매수인이 걸어놓는데 자 이 매도인이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갖다 계약금 반환해서 이거 아 이거 안 되겠어 얘가 세게 나가네 가처분 걸어놨어. 나 너한테 못 넘길 것 같아.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계약금 받은 거 배액 상환하고 이걸 갖다 합의 해제하면 되는데 이쪽으로 밀어붙인 거야. 그럼 이쪽으로 밀어붙이면 지금 제2매수인 앞으로 땅이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밀어붙이면 지금 땅이 누구 앞으로 넘어간다? 제2매수인 앞으로 넘어가지 않아. 자 이제 들어갑니다. 이 자리도 두 번 나왔어요. 가처분 등기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가처분이 걸린 토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있는 때는 가처분이 걸려있는 토지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못한다. 29조 이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당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하한다. X 가처분이 걸려있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소에 등기관이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하셔야 돼. 꼭 이 자체가 시험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해놨으니까 가처분 이후에 얘네가 매도인과 제2매수인에게 땅을 넘겼으니까 이 1매수인이 이제 가만히 있겠어요? 계약금, 잔금 얘가 걸어놨는데 계약금, 잔금을 갖다가 이제 공탁 걸고 이제 갑을 상대로 본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갑니다. 무슨 본안 청구 소송을 법원에서 제기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자 입증 책임 사실을 갖다가 이 매수인이 다 들어야지 1매수인이 그럼 그에 따른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A가 자 그러면 이거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는 거 승소 판결 받았으니까 이제 등기소로 가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누구만으로 지금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A만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하죠? 이게 가처분권제의 본안 승소 판결에 따른 단독 신청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처분권제의 뭐에 따른? 본안 승소 판결에 따른 단독 신청 하죠? 자 그러면 가처분권제에 따른 본안 승소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하면 이거 몇 번으로 등기될까요? 해보자. 몇 번으로 등기될까? 소유권 이전 자 소유자 A죠? 자 몇 번? 이 번호? 2번? 2번? 아 2번 아 좀 전에 가등기 했다고 또 가등기 하고 가처분 등기 하고 헷갈리시는구나 3번 다음엔 4번 아니? 3번 다음엔 숫자 4 아시죠? 4 이렇게 했습니다. 몇 번? 4번 그러면 갈게요 자 지금 땅이 지금 매도인한테 있어요 제이 메이수인 앞으로 넘어가 있어요 제이 메이수인 앞으로 넘어가 있죠? 들어보세요 그럼 제이 메이수인은 누가 가처분 걸어놓은 땅을 갖다가 유언보단 감수하고 인수해 갔어 어 일메수인이 가처분 걸어놓은 땅을 갖다가 매도인과 합의해갖고 인수해 갔죠? 근데 결국 이게 합의가 안 된 거야 일메수인하고 매도인은 이거 잘 설득해갖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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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메수인 포기하게 만들게 너한테 넘겨줄게 이걸 이제 약속하고 이제 믿고 인수해 갔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야 일메수인이 뚜껑 열린 거지 뭐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래갖고 이제 소송까지 하고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했죠? 들어보세요 민사소송법에서는 가처분된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사람은 유여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다 단 가처분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이야 상대적 효력이라는 것은 가처분 걸린 부동산을 취득한 제임의 수인은 유여하게 취득할 수가 있고 등기했으면 유여한 소유권자가 되는데 상대적 효력이란 네 소유권은 가처분 걸어놓은 사람 A가 있잖아 이 사람이 땅 소유권 소송에서 이겨갖고 찾아올 경우는 지금 찾아왔죠? 그 사람의 소유권이 6번이 되든 7번이 되든 그 사람에게만 법적으로 대항할 수가 없어 네 소유권 순위는 임의 수인은 선순위지만 이 가처분 거놓는 사람 A가 소송에서 이겨갖고 찾아올 경우는 그 사람의 소유권이 10번이 된다 하더라도 네 선순위 소유권을 그 사람에게만 대항할 수 없어 그걸 가처분의 민사소송법의 상대적 금지효라고 부르는 겁니다 절대적 효력 상대적 효력 3번의 소유권의 효력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대요 아니면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이겨서 찾아올 경우 그 사람에게는 3번 소유권을 대항 못한대 그렇지 그 가처분권자가 찾아올 경우는 그 사람이 10번의 소유권을 갖고 찾아온다 하더라도 네 선순위 소유권을 그 사람에게만 대항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걸 가처분의 상대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시험문제는 정해져 있고 지 가처분권자 본안승서 판결에 따른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등기 하죠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가처분 이후 맞춰진 가처분 이후 맞춰진 무슨 등기 B 앞으로 제임의 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죠 이거 그러면은 본안승서 판결 받은 A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선순위 소유권이라는 거 아니야 이거 말소 누가 할까요 이렇게 시험에서 묻는 게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가처분 이후 맞춰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누가 할까요 등기관이 하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직권 어떻게 시험 문제까지 벌써 다 하셨어 직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 한 번 두 번 울고 먹었어요 직권 말소 안 한다 직권 말소 안 한다 그때 시험은 이제 안 봤으니까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럼 또 직권 말소 한다 아니면 또 또 또 또 틀리면 안 돼 아직 시험 안 봤으니까는 아직 안 보셨으니까 틀리면 안 되잖아 시험장에 안 들어가셨으면 직권 말소한다 X 직권 말소한다 X 시험 질문은 다 직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 들어보세요 가처분권자 본안 승소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한 때는 가처분 이후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가 아니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시험 질문 출제했습니다 X X 두 번이나 출제했어요 절대 직권 말소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왜 이러분들이 직권 말소한다 하면 오 맞아 이렇게 하느냐 가등기하고 가처분 등기하고 뭘 배웠던 것 같은데 시험장에서 변별이 안 돼 우리가 좀 전에 봤잖아 소유권 가등기했다는 본등기 시 가등기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하면 누가 말소해 직권 말소하잖아요 근데 가처분 권자가 소송해서 이기면 가처분 이후 제이 메이슨 앞을 넘어간 소유권 이전 등기 직권 말소 한다 못한다 응 가등기하고 가처분 등기하고 변별을 못 하셔 시험장에서는 그게 그거 같으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직권 말소 안 해요 안 해요 누가 말소해야 되냐고 B한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말소 신청해야 돼 B 소유권 몇 번이죠 그 사람에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A죠 A A 그러면 A를 뭐라고 부를까요 본안 승소 판결 가처분에 따른 본안 승소 판결 받은 A가 단독으로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A는 결국 등기세와서 몇 개의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소송에서 이긴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제2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해야지 절대 직권으로 말소 안 한다 안 한다 꼭 가셔야 돼 됐죠 마무리 하나만 치면 되는 거예요 소송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다고 하지 말고 이거 끝났잖아 끝났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잖아 그러면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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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해야 되잖아 소송 끝났잖아 지금 가처분 했다는 소송 끝났고 소유권 이전 등기 들어오잖아 그럼 소송 끝났으니까 이 가처분 말소해야죠 이제 마무리 이거 누가 말소하는지 잘하셨어 그건 등기가 아니 직권으로 말소해 그럼 이제 사례에 의하고 지금 이거 풀어나가면 할 건 딱 두 개밖에 없네 집을 거는 가처분 나오면 가처분권자가 소송해서 이겼어요 이기면은 소송해서 이긴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 가처분 이후 제2 매수인 앞으로 넘어간 소유권 등기 말소 이거 직권으로 물으면 틀린 지문으로 물을 거고 맞는 지문으로 물으면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처분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시험에 틀린 지문으로 물을 거면 이 자리에 뭐라고 묻는다 직권 말소 직권 말소 이렇게 묻는다는 건 맞는 지문으로 하면 단독 말소 틀린 지문으로 하면 직권 말소 그 다음에 당해 해당 본안 승소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니까 가처분 무효가 돼서 이거 말소하는 건 누가 말소 등기관이 직권 말소 그러면 이 자리하고 이 자리 두 가지밖에 시험 문제가 없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시험 문제 이 자리나 이 자리 둘 중에 하나를 낼 거예요 이게 가처분이고 이거는 무슨 청구권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더 갈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얘기들이 갑을 땅이 있었어요 소유권 갑 앞으로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A 앞으로 매매해갖고 땅이 거꾸로 해야겠다 A 갑 땅 소유권이 A 앞으로 원래 있었고 소유권이 매매해갖고 지금 이 자리 등기가 매매로 지금 누가 앞으로 넘어갈 갑 앞으로 넘어갔죠 자 준비 갑니다 자 전 소유자가 현 소유자에게 찾아왔어 왜 찾아왔냐면 사기당했으니까 땅 도로 달려 됐어요 이거 사기당했대요 땅 뭐 하달래요 도로 달래 그럼 도로 찾아가려면 자 이거 사기당했으면 소유권이 잰는 게 일부 무효 전부 무효 전부 무효 왜 사기로 매매계약 취소하면 전부가 무효가 되잖아 그러면 등기 전부 부족법 하니까 무슨 등기 사기꾼에게 찾아와서 뭐 해달라고 요구하겠어 말소 등기 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말소 등기 단독신청 공동신청 공동신청 그러면 사기꾼이 아이 그래 내 사기 쳤으니까 말소해 줄게 협력해 줘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 내 사기 쳐서 네 땅 가져왔으니까 말소해 줄게 하겄음 안 하겄음 안 하겠죠 그러면 법원으로 찾아가는 거죠 나 사기로 사기당한 것 같아서 매매계약 취소해가지고 말소를 요구했는데 A가 말소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죠 사기로 인해 취소하면 어떤 권리가 생겼어요 말소청구권이 생겼잖아요 무슨 청구권 무슨 등기 말소청구권 소유권 잊었는기 말소청구권 생겼죠 저쪽 보시고 그러면 사기피해자 전소유자 A가 갑에게 생긴 권리가 어떤 권리가 생겼죠 금전채권 금전외채권 금전채권 금전외채권 왜 금전채권이면 가압류 금전외채권이면 가처본을 신청해야 되니까 금전외채권이죠 어떤 채권 소유권 이전 말소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그 채권 보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뭐 신청해야 돼요 가처본 신청하죠 그럼 법원에 가처본결정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가처본결정 떨어지죠 자 그러면 가처본 등기가 이렇게 이제 등기세 축탁이 들어가겠죠 그럼 축탁 들어가면 그러면은 자 3번 2번 소유권 이전금지 가처분 접수연을 접수번호 그 다음에 법원에 이 가처분 사건 결정번호 그 다음에 가처분 처분 보존받고자는 피보정권리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권 그 다음에 가처분권자 누구야 A 그 다음에 처분금지 내용 양도 설정 일체 처분행위 전부 금지 이렇게 이제 적혀있겠죠 자 이제 적혀있습니다 자 이제 사기꾼이 급해졌죠 땅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팔겠지 뭐 팔아봐요 팔아보면 되지 매수인한테 사기꾼이 어떻게 팔겠어요 사기쳐갖고 가져왔으니까 또 사기쳐갖고 팔겠지 뭐 어떻게 걱정마 이거 조금 내가 장금 안줘갖고 이거 문제가 있어갖고 전소유자가 이거 가처분권을 할까 걱정마 내가 이거 풀어줄게 풀어줄게 진짜 걱정마 진짜 풀어준다니까 알았어 그럼 먼저 돈 주고 소유권 이전 가져오겠죠 뭘 걱정마요 걱정마는데 이제 걱정이 생겼지 얘가 지금 풀어줘야 안 풀어줘야 안 풀어주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이제 본안소송으로 가는 거지 법원에 무슨 소송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이행 청구 소송 이게 이제 본안소송 가처분에 따른 본안소송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면 입증 책임 사실을 갖다가 사기당했다는 입증 책임 사실을 갖다가 A가 들으면 그게 이제 증거능력으로서 법원의 판사에게 인정이 된다면 이제 판결 선고기일이 잡히고 그에 따른 이제 증거 충분히 다 들어보고 판결선고기일이 잡히게 되면은 그에 따른 이제 선고 내리죠 그러면 A가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제 등기소로 A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 A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가자 무슨 등기하러 들어와요 번호를 빨리 집어봐야지 뭐 말소 4번 4번이라니 4번이라니 아니 소장에 나와 있는 게 지금 2번이잖아 2번 소유권 말소 신청하죠 단독공동 단독 그럼 이건 본안 승소 판결에 따라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야 이건 본안 승소 판결에 따라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본안 승소 판결에 따라 2번 소유권 말소 등기잖아요 그럼 두 가지로 난단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가처분권제 이런 걸 중개사에 왜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도대체 저는 내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 20회에서 25회까지 연타로 5회 연타로 출제됐어요 이게 가처분권자 본안 승소 판결에 따른 지금 등기는 두 가지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고 이쪽은 가처분권자의 본안 승소 판결에 따른 소유권 말소 등기가 그럼 나머지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말소 등기하게 되면 가처분 이후 이 사기꾼에게 땅을 가져간 사람은 누구에게 소송에서 이긴 A에게 대항할 수 있음 없음 없음이죠 그러면 이거 말소 누가 하는 시험에서 묻겠죠 가처분 이후 소유권이 지어낸기 이거 말소 이거 말소 누가 할까 이렇게 시험에서 묻겠죠 말소 누가 하죠 제발 직권 말소 하지 말라고 지금 두 번이나 틀려놓고 또 틀리려 시험 전에 또 틀리려고 들어가실라 그러네 또 틀리려고 들어가지 마세요 제발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본안소송 사기꾼에게 이긴 사람에게만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기꾼으로부터 땅을 인수한 사람은 사기꾼에게 소송에서 이긴 사람에게만 자신의 소유권을 대항하지 못한다니까요 대항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럼 A가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사기꾼으로부터 땅을 인수한 B에게는 그러면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네 4번 소유권은 내가 소송에서 이겼으니까 나한테는 대항하지 못하잖아 이거 말소해달라고 신청해야지 A가 그럼 이 경우는 무슨 등기와 무슨 등기 본안소송에 따른 사기꾼의 소유권 2번 소유권 말소 등기와 사기꾼으로부터 땅을 인수한 제3자의 소유권 말소 등기 신청 두 개의 말소 등기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야 직권 말소가 제발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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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틀릴 거야 구조 똑같잖아요 그럼 마무리 이거 소송 가처분했다는 사기꾼을 상대로 토지 소송 끝났잖아 그러면 3번 가처분 등기 이거 말소해야지 누가 말소할까요 그렇지 지권 똑같아요 그럼 구조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었건 소유권 말소 청구권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었건 구조는 똑같다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소송 끝나면 가처분권자가 토지 소송 거는 게 본안 소송이에요 본안 소송 끝나면 본안 소송에 따른 등기는 판결이니까 단독 신청 가처분 권자가 본안 소송에 걸려있으면 가처분 이후 거래가 안 됐으면 상관이 있는데 가처분 이후 거래된 소유권 등기는 누가 말소 본안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말소 신청해야지 등기가 아닌 직권 말소 안함 안함 절대 안 틀릴 거예요 그 다음에 본안 소송 끝났으니까 가처분 등기 말소는 누가 말소 직권 말소 말소 청구권을 불전할 목적으로 사기꾼을 상대로 말소 소송 걸었는데 가처분 걸어놓고 그 사기꾼이 가처분 걸린 상태에서 거래가 되죠 그럼 거래가 되면 가처분권자가 본안 소송을 걸으면 본안 소송했다는 사기꾼을 상대로 소송해서 이기게 되면 사기꾼의 소유권 말소 등기해야죠 단독 신청 사기꾼으로부터 땅을 인수해갔던 제3자의 소유권 직권 말소 절대 아니고 본안 사기꾼을 상대로 소송해서 이겼던 사람이 말소 신청 당에 가처분 등기 직권 말소 됐어요? 됐죠? 진짜 됐어요 진짜 돼야 돼 됐어요 다 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정도면 충분해 충분해 자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398페이지 이제 하나 더 이제 한 번 정도만 보시면 되는 게 있어요 이의신청 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한 번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이건 뭐 한 5회나 6회 정도 한 번 나으니까 이제 이번까지 마지막에 이제 달아드리는 거 이런 과정 이제 마지막 끝나니까 자 갑니다 398페이지 보세요 이의신청은 등기간의 부당한 결정처분으로 인해서 불이익받은 자가 결정처분에 대해 시정을 청구함으로써 결정처분의 효과를 제거해 정당한 처분이 있었던 것 같은 회복을 하기 위한 조치이다 자 이제 뭐 쓸데없는 얘기 뭐 써놨는데 자 거기 들어보세요 자 참고로 한번 볼게요 뭐 민법에서 이거 지금 사기당했으면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사기당하면 A당을 갖다가 사기 쳐갖고 갑이 가져갔잖아 그죠 그러면 자 둘 간의 사기가 이루어지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당사자 간의 사기 병이라는 사람의 사기에 의해서 A당이 갑에게 넘어갔다 이 매매가 당사자가 사기친 게 아니고 병의 사기에 의해서 A당이 갑에게 넘어갔다 그럼 무슨 사기 큰일 났다 제3자의 사기 당사자가 사기치면 사기당한 전소회자는 갑에게 찾아와서 지금같이 사기로 인해서 매매기약 뭐 할 수 있지만 취소할 수 있지만 제3자한테 사기가 당해가지고 A당을 갖다 갑이 가져갔다는 거죠 그럴 때는 자 A는 갑에게 찾아와서 사기로 인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만 제3자가 사기친 것을 갖다가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110조는 100% 그걸 사례 문제로 낼 겁니다 민법 시험지 제가 찍어드린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100% 그 문제가 나아요 사례 문제로 나면은 제3자가 사기를 쳤을 때 그 사례 관계를 갖다 시험 문제 100% 할 거면 시험 문제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뭔 얘기 하냐고 그러면 그 사기로 인한 취소효과는 누구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뭔 얘기냐 아니면은 가처분을 안 걸어놨을 때 하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지금 지금 이거 실무하듯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처분을 걸어놓으면 선의 악이 웃기고 있네 그런 거 통하지도 않은 얘기야 다 끝장이야 끝장 그러면 지금 민법에서 그 학문적으로 배우는 그 얘기는 지금 실무에서 뭐가 없었을 때를 전제로서만 하는 학문적인 얘기예요 그렇지 가처분이 안 걸렸을 때를 전제로 하는 학문적인 얘기라는 걸 전제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 실무를 가면 그러면 가처분을 걸어놨으면 민법에 선의 때는 대항하지 못한다 악인 때는 이런 거 자체가 아무 쓸모자 없는 얘기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이 그만큼 위력이 있는 게 그런 걸 걸어놓으면 뭘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선의 악의 이런 거 학문에서 배우는 거 이런 거 안 따져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지금 꼭 알아두세요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자 그럼 갈게요 398페이지 갈게요 이의신청 이거 들어보세요 이건 이해하셔야 돼 이의신청은 여러분들이 구청에 가 볼게요 건축화가 안으로 구청 가죠 건축화가 신청했는데 건축화가 안 내줘요 그럼 여러분들 뚜껑 열려 안 열려요 행정소송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무서에서 세금이 나왔는데 재산세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뚜껑 열려 안 열려 그럼 세무서에 상대로 행정소송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등기수에 딱 매매해가지고 소유권 인정적인 서류 집어넣는데 등기 안 해줘요 뚜껑 열려 안 열려 열려요 소송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니까 시험 문제는 하는 거야 없어 지금 그게 이의신청이에요 그게 그러면 구청 법원 세무서 국가기관을 상대로 민원인이 국민이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안 들어주면 소송을 통해서 권리해 주는데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의 민원 요구에 대해서 공무원이 안 들어주면 소송보다 더 빠른 간이한 권리구제 절차인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하는 시스템을 법에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첫 번째 시험 문제 이거죠 등기간의 부당한 등기사무처리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가리 건축허가 불화가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세금 과온압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가는데 등기간의 부당한 등기사무처리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X 이게 법무사 기출문제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의신청인 제도가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갑니다 이의신청 요건 갑니다 양가로 1 결정처분이 뭐해야 돼요 부당 나오죠 그럼 거기 들어보세요 이게 아셔야 돼 감으로 아셔야 돼 부당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적극적 부당이 있고 소극적 부당 갈게요 소극적 부당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등기소에 민원 요구했는데 그 민원을 안 들어주니 안 해주는 게 소극적 부당이야 적극적 부당은 등기간이라는 공무원이 뻘찍거리하는 게 적극적 부당이야 뻘찍거리는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본전인데 엉뚱한 뻘찍거리하는 게 적극적 부당이라니까 뭔 얘기냐고 등기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등기 해줘야 돼 등기 내주지 말아야 돼 하자가 있으면 등기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등기 해주지 말아야 될까요 등기 해줘야 될까 말아야 되는데 하자가 있는데 뻘찍거리 했다니까 등기 쳐줬다니까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적극적 부당 이렇게 부르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수술을 내고 등본 띄워줘 등기상 증명서 띄워줘 이렇게 이거 하는데 안 띄워줘 소극적극 수술을 내고 등기상 증명서 발급 신청했더니 등기상 증명서 발급을 안 해준다니까 적극적극 안 해주는 게 소극이라니까 수술을 내고 등기상 증명서 발급 교부 신청했더니 증명서 발급을 안 해준다고요 소극적극 이의 신청할 수 있음 없음 있음 이의 신청하는 거야 등기서류 하자 없이 집어넣는데 빡구시켜 소극적극 등기서류 집어넣는데 빡구시킨다니까 소극적극 소극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등기서류 집어넣는데 빡구시켜야 되는데 이번에는 뻘찍거려 등기를 쳤어 또 소극적극 적극이죠 들으세요 시험 문제 이걸 아셔야 지금 전제 얘기를 들어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다니까 소극에 대해서는 뭐든지 다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 아까 등본 안 떼준 거 등기서류 집어넣는데 빡구시킨 거 소극에 대해서는 다 이의 신청할 수 있는데 적극에 대해서는요 아까 각하시켜야 되는데 간과해서 등기라는 게 적극이잖아 29조의 각하 사유가 있는데 11가지가 있어요 1호에서 11호까지 그중에 1호와 2호 사유를 간과한 적극적 부당에 대해서만 이의 삼을 수가 있어요 이의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럼 뭔 얘기냐 1호 각하 사유가 뭐냐면 관할 위반이야 2호 각하 사유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걸 위반한 등기에 대해서만 적극적 부당을 이유로서 이의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를 해석한다면 29조 3호에서 11호 사유에 각하 사유에 해당하면 각하시켰으면 소극적 부당으로 이의 신청할 수가 있잖아 근데 그걸 간과해서 등기했으면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적극적 부당을 이유로서 이의 삼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등기해줘야 돼? 각하시켜야 돼? 각하시켜야죠 불출석했는데 등기를 했대니까 우편으로 송달된 등기서류를 접수받아서 그걸 깜빡하고 등기했다니까 그거 적극적 부당으로서 이의 신청할 수 있음 없음 없음 에이 못 풀잖아요 이해 못하면 못 푼다니까 이쪽 파트 당사자 불출석은 29조 4호에 각하 사유야 당사자가 우편으로 접수시킨 것은 4호로 각하시켜야 되는데 그걸 우편으로 접수시킨 걸 모르고 접수할 땐 거부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우편으로 접수한 거 이거 이따 각하시켜야 되는데 우편으로 접수한 걸 깜빡한 거야 그래갖고 등기를 쳤대니까 그거 적극적 부당으로 이삼아서 이삼을 수 없다는 그런데 농지에 전세등기 서류 접수하면 등기해야 돼요? 각하야 돼? 농지에 전세등기 들어오면 왜 각하야 될까? 민법물권법에 농지에는 전세기약체결함 무효로 돼 있으니까 그럼 무효인 등기 서류가 접수됐으니까 농지에 전세등기 이거 빠꾸시켰어야 되는데 까먹고 땅 지목을 안 본 거야 을구에 전세등기를 친 거야 등기가 아이고 이거 잘못 등기 쳤네 그죠? 그러면 이거 뻘찍거리죠? 이삼을 수 있음 없음 있음 왜? 무효인 등기라면 그 저세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말소해야 되는 직권말소 안 하고 있으면 그걸 부당하다고 이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부당을 이유로서 이삼을 수 있는 건 29조 각하사유를 위반해서 등기한 것 중에 뭐와 뭐를 위반한 등기에 대해서만 29조 1호와 29조 2호를 위반한 등기에 대해서만 적극적 부당을 이유로서 이삼을 수가 있고 29조 3호에서 11호 사유를 위반한 등기에 대해서는 적극적 부당을 이유로서 이삼을 수 없도록 그걸 구분하는 시험 문제를 지금 변별령 물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자 이제 갑니다 오른쪽 399페이지 보세요 자 동그라미 제로의 3 부당 처분 결정 판단 기준 나오죠 등기관은 결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은 결정 처분 당시 사실로서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 시 사실로서 이의삼을 수 없다 그걸 이제 그 다음 즉 결정 처분 시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형황판 시세 새로운 사실 증거 방법으로 이의삼을 수 없다 새로운 사실 증거 방법으로 이의삼을 수 없다 고거하시면 끝이 됐습니다 이의신청은 이 정도만 400페이지 용어 하나 더 하셔야 되는 게 있구나 자 400페이지 넘겨보시면 중단에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이 있죠 자 거기에서 자 2번 3번 알아두세요 이의신청이 있다고 해 등기관의 업무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 자체만으로서는 등기관의 업무가 부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의신청 기간 제한 없다 아무 때나 이의신청할 수 있음 그 정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끝마쳐봤고요 올해 28회 대비로서는 이론과정은 전부 끝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달 과정서부터는 문제풀이 과정이니까는 이론이 부족하다 하시더라도 거꾸로 과거 소급해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전진으로 가야지 내가 이론이 부족했다고 다시 이론책을 갖다 본다거나 거꾸로 소급해서 내가 이론 부족하니까 아직 난 문제풀이는 조금 더 준비되어야 볼 거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무조건 앞으로 전진해서 보셔야 돼 이론 부족해더라도 문제풀이 단계에서 충분히 다 커버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 나 이 과목은 문제가 이론이 조금 덜 된 것 같으니까 문제 나중에 풀고 나 이론을 다 열심히 봐야지 그렇게 절대 보시면 실패하는 지름길로 갑니다 문제풀이 가면 그 과정으로 똑같이 따라가시고 그 문제풀이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보충해 나가는 거지 아니 난 아직 민법이 학교론이 이론이 한 번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7월 달 문제풀이 나가는데 거꾸로 학교로 문제풀이 이론 과정을 갖다 동영상 본다거나 그건 실패하는 지름길로 갑니다 그 과정대로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셔야지 자기가 부족한 건 향후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 나가면서 메꿔나가는 거지 소급해서 메꾸려고 하시면 이거 공부는 떨어지는 지름길로 갑니다 앞으로 나가세요 그 얘기는 7월 달 이제 들어가서 문제풀이 나간다 하더라도 아니 나 1차 과목이 부족해 1차 과목 학교론 민법을 이론 수업 듣는 거 동영상 듣는 거 이렇게 소급해서 공부하시면 떨어지는 지름길로 갑니다 반드시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 진도를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